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중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은 감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 행정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